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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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너무 좋아! 내 번데이 얼마나 됐지? 샷! 앤! 샷! 아 이게 좋아요! 그러면은 킬링 파트부터 이제 지원하고 싶은 사람... 킬링 파트를 원하는 우리... 저희 톰보이의... We don't break your way 별거 아닌데... 야 나 시켜줘! 나 시켜줘! 요괜히,首先, 너의 우답이 더熟아. 그리고, 너의 능력을 담당하는 킬링 파트. 그리고, 연습 기간 너무 짧아요. 센터 화면 중 사진가 없어요. 그래서 하루 더, 형. 네! 네! 킬링 파트도 하게 되었고, 리더도 처음 하게 되었고,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었어요. 그러면 후딱 후딱, 빨리빨리 할까? 그냥? 내가 생각했을 때는... 개인적으로는... 안자 하하 형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. 서브래퍼 원. 이번이 원래... 서브래퍼 스위 탁토. 웅기 형으로 메인 래퍼가 확정되었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자신의 개성 다 살려서 잘 나눠진 것 같고, 열심히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...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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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어 맞아 맞아. 오케이. 쿵 쿵 쿵 남기고 베이브 웨이브 쿵 쿵 쿵 뚠뚠뚠뚠넨 인 쿵 쿵 뚠뚠뚠뚠넨 인 다시 올라... 와우. 이 집도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그의 영... 완벽하다.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.